어 깜짝이야! 야! 야! 이거 뭐야! 야! 역시 발음 잘하네! 야! 이거 뭐야! 역시 아이돌은 달라! 부부 아이돌은 달라! 이거 내가 어제부터 준비해온 거예요 형! 이거 봐요 이거 내가 어제부터 준비해온 멘트예요! 아 왜 니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? 아 왜! 아! 이현도 아이돌이다! 마이돌 마이런! 아! 부릅데? 노래는 모르는데 컴백 축하합니다! 컴백 축하합니다! 사랑하는 현리여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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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소리야? 형님 보세요! 손이 비셔야돼요? 체계정도 준비해온구나? 그럼요! 다 찍었어? 가자! 자 퇴근! 가! 수고했어! 수고했어! 대상대로 잘 됐어! 대상대로 근데 이거 나 간다고 몰랐어요 이거 내가 어제부터 진짜 준비해온 거라니깐요 나 진짜 준비해왔다니? 형! 나라도 감독이겠다 이거 나 진짜 아까는 솔직히 진짜로 밥먹은 줄 알고 형! 그래!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밥먹으러! 케이크 스타일로 하네 아 그니까! 아 그니까!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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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래 몇 곡 하는 거예요? 세 곡! 형! 형 이거 먹으면 좀 괜찮아요 근데? 그냥! 기분 탓이지? 그치! 진짜 기분 탓이야! 맛있네! 맛있다! 형님 제가 이거 27000원으로 사온 거 아 진짜? 뻥뻥뻥 내가 얼마 하면 다 뻥이냐? 나 니가 생일 쿠폰 보내준 거 같기도 했는데 오케이 걷어줄게 다시 생일 때 이제 생일 때 들고 그래서 네 그럼 제가 연장해가지고 다음 주 형 생일 때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세이크로 진행되겠다 아 아이돌 포즈는 다르네 혹시 하나 둘 셋 옛날 사람 네? 옛날 사람 우리 똑같이 합시다 형 그래 제가 팔짜봐가지고 내가 할게 하나 둘 셋 여러분 나오냐?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! 원래 여섯 시여 여섯 시? 빨리 가야 돼 저요? 지금 몇 시여? 아니 저요 저요 어차피 목이 안 좋아가지고 빨리 가자 야 방청객으로 조금만 이따가 출면서 가 다리가 부러진 거 같은데 이게 품다고 안 풀린 목들이 있어요 저는 다리가 풀렸어요 그럴 수 없어 가 저는 형을 놀려야 저의 이게 좀 회복돼요 가자 그니까 진짜 벌써 가야 돼 일단 스트레스 받으실 거 같은데 스태프분들 아 됐다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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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하고 갈게요 고마워 잘하고 계세요 형님 잘하고 계세요 형 갈게요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요 감사합니다.